자 홍준표 시장이 어제 오늘 지금 잇따라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감독님 글을 한 번 보여주실까요 참 대구 씨는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방송이 이제 4시에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 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막 두 개나 페북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 글인데 그런데 어제 거부터 다시 한 번 쬐어주세요. 지난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신거리며 떠받던 거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이게요 이 홍 시장이요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이 심리적인 안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전략도 좌충우도로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냐면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4시간 그거를 지렛대 삼아 갖고 한동훈을 때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윤심 윤심 을 등에 업고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 건데 한동훈 때리기 하다가 나중 에는 뭐 윤 때리기를 가버린 거예요. . 그때부터 자기는 열받았대. 뚜껑이 열렸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되니까 그거는 인정 해야 되니까 내가 윤석열은 모시지만 한동훈은 어떻게 모시겠느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윤석열한테 진 게 나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기서 그냥 한동훈 때리는 과정 에서 저거를 자기 그냥 이실직구 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을 하나 올렸죠. 오늘 오늘 두 개로 올렸어요. 내가 지난 30년간 여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 인데 탈당으로는 가당치 않다.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 얼퇴를 할 때다. 이리저리 흘러다니 한자리 꽤 차고 야당을 흘러들어온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자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찐윤이라는 사람들은 찐득이처럼 유내 기성하는 진득이라는 뜻으로 언론에서 붙인 말인데 정작 본인들은 그 뜻을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 뜻으로 붙였나요 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한교환의 뻘짓으로 무소속 출마에 국회에 다녀갔을 때 초선을 식사 하면서 딱 두 사람 지목하여 정치 오렴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두 사람이 이번에 퇴출되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 당했으면 됐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 괴롭힌 어린이한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지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은 보면 윤 대통령은 옹호하고 한동훈 은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두 가지 다른 스탠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윤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탈당까지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공격으로만 이게 성의 차지 안 되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이제 윤 대통령까지 이제 본인이 대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지난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탈당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박수영 의원이 저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려면 더 빨리 나가세요. 빨리 좀 나가세요. 박수영 의원은 친륜으로 불리되는 분이잖아요. 친륜 중에 친륜이죠. 이번에 부산에서 재선을 성공했는데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크게 페북에 크게 썼는데 저거예요. 저거. 그런데 자 보자고요. 이 윤심을 등에 얻고 한동훈 때리기를 때리기에 열중하다가 스텝이 꼬이니까 뭔가 논리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사실상 그때 윤석열에게 떨어진 것부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아니 펼 때도 한 눈만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안정 중심이 딱 이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전략도 오락가락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페북 메시지 두 개 읽었는데요. 이게 윤 때리기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륜 쪽에서는 뭐예요. 친륜 쪽에서는. 그리고 저거 이제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이건데 낙선자들은 자숙해야지. 자기 지역 군수가 공천원금 파동으로 자살한 사람이나 김종인 비대위에서 호가 호의 호가 호의인데 호위호가라고. 지금 조금 약간 지금 건강 상태가 썩 좋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위호가하던 임명직도 벼슬했다고 떠드는 사람이나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진득이처럼 윤통에게 붙어서 정치연명하는 사람이나 모두모두 입 닫고 자숙했으면 합니다. 본인은 매일같이 뭐 매건씩 패북 글 올리면서 다 입 닫고 있으래요. 무건소 행하래요. 하루를 해도 저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둑가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둑가기가. 한동은 한놈만 때려서 뭐 해도 될똥말똥가 하는데 모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 모둑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은으로 효과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모둑가기로 그냥 다 죽여 그냥 뭐 따발총 쏘고 있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요. 하루에 시장이 말이죠. 이런 걸 3 4개씩 막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냥 뭐 대충 생각나는 또 올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준비해서 뭔가 메시지 올릴 텐데 지금 온통 모든 정신이 지금 당장 뭐 내일 지금 뭐 무슨 대선 후보 뽑거나 뭐 이런 후보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뭐 돈 스스로가 지금 자제하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 말의 언어의 어떤 수준을 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보기에 이 홍시장의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보기에 굉장히 거칠고 사실상 욕선을 갖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요. 지금 이 국민의힘 다운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홍발정 약속 꼭 지키시길 탈당. 안 한다는데. 홍시장은 머뭇거리지 말고 탈당하세요. 약속했잖아요. 홍준표 대통령 이름까지 써놨네요. 탈당하면 땡큐다. 홍준표가 찐윤 윤통까지 공격하는 걸 보니 탈당하기는 하려나 보네. 뭐 해서 아니 보니까 탈당하는데 말리는 그 글은 없고요. 다운 게시판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아이고 땡큐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도 그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셔도 좋다 이랬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자기가 언제 탈당한다고 했느냐. 문장 하나 해동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 아쉽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자신의 소통 커뮤니티 청년을 꿈에서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다. 아니 새살림 차리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탈당시사라고 하죠. 저희가 의문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어디 yt 나갔어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탈당시사는 그걸 올려놓고 그걸 해독을 잘못했다고 썩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홍 시장이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대충 묻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동훈과 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본인의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포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보수 지지층들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행동을 보면요. 추미애를 또 극찬했지 않습니까. 할 만하다 했는데 민주당에조차 떨어뜨렸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장감 이라면서요. 그런데 같은 당 의원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97명조차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이준석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럼 이준석 당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뭐 저 고문하든지 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당에 남아서 자꾸 그러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지금 당원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걸 전혀 못 얻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도대체 이 공격의 어떤 포인트가 너무나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륜까지도 아이고 이제 나가세요. 빨리 좀 나가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정심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친륜 쪽에서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채널A 보도도 없고 우리 현종인 칼럼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한동훈이 대표되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갖고 굉장히 그 뭐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지금 그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륜 입장에서 보면은 홍준표가 딱 그 얘기를 탈당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덮어씌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데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홍준표한테 딱 덮어씌워갖고 그래 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 이제 그런 친륜 쪽에서 한동훈 당대표 되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갖고 박수영 의원 이런 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이 한동훈 때리기로 시작했다가 윤 대통령까지 막 때리고 뭐 하고 좌충우돌 뭐 하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요. 고립무원이 됐는데 그때 왜 지난달인가 홍 시장이 썼던 그 페북 메시지 중에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다. 네. 맞아요. 윤석열은 항성이고 한동훈은 그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인데 궤도 이탈을 해버렸다. 네. 궤도 이탈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우주미아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때리게 하다가 이제 윤 대통령까지 때리고 뭐하고 뭐하고 해갖고요. 여기저기서 다 고립무원이 돼갖고 그야말로 본인이 우주미아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과유불금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정말 심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지지층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이게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그만하라 그런다고 그만하실 분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 좀 무시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탈당시사 이거를요. 조중동이 안 다뤘더라고요. 아침신문에서. 안 다뤘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다뤘요. 뉴스 밸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